위인의 삶과 교훈 시리즈 마하트마 간디,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자 현대인의 영감 간디의 삶, 1. 인도 독립 운동의 지도자 영국 식민 지배하의 인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도인들의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사티아그라 진리에 힘나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2. 단순하고 검소한 삶 물레를 돌려 직접 옷을 만들고 소금 행진을 통해 영국의 소금, 독점에 저항하는 등 간소화하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실천하며 물질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3. 종교 간 화합 인도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며 종교적 관용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간디가 제공한 교훈과 사례 1. 비폭력 저항의 힘 간디는 폭력에 맞서 싸울 때에도 비폭력적인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억압적인 정책에 맞서 소금 행진, 단식 투쟁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결국 인도의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2. 현대 사회에서도 갈등 해결과 사회 변화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2. 단순하고 검소한 삶의 가치 간디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의 소비를 지향하고 자급자족하며 환경 문제와 사회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과소비 풍조와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3. 내면의 변화와 자기 수양 간디는 진정한 변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수양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비폭력 저항을 실천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도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4. 관용과 화합 간디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고 화합을 동호했습니다 그는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종교적 관용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다문화주의와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가치를 제시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자 인류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용기, 희망,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영감을 줍니다 감사합니다